구독! 좋아요! 앙! 뱃어보! 당신은 누구시라고? 저는 이제 그 슈기 친구 숙희예요, 숙희. 슈기는 곧 놀 거예요. 네, 곧 놀 거고 생알... 생알 노답이라고요? 화장하고 나가서 밥도 먹고 그럴 거예요. The Face Shop Waterproof BB 그리고... 됐고... The Face Shop Waterproof B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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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정리해 주고 붓 아이라인 The Face Shop Waterproof BB 눈을 이렇게 해줘서 애교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? The Face Shop Waterproof BB 그 다음에...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 같은 느낌을 줘서 남심을 사로잡는...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. 볼터치! 지금 캡처하고 있는 너! 핸드폰 내려놔라. 마지막! 진짜 리얼 마지막! 여기에 점이 있어요. 이 점을 살려주느냐 안 살려주느냐? 살려달라고요? 제가 점이 있는 곳을... CUT! 짠! 수기 완성! 어쨌든! 수기 완성! 어쨌든! 수기 완성! 날씨가 너무 좋아요! 지금 저의 상태는 이렇게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나왔습니다. . 수기 완성! 김치도 하나랑 돈까스 덮밥 뭐다? 예... 응 잠상... 통가스 덮밥 통가스 덮밥 통가스 덮밥 통가스 덮밥 통가스 덮밥 2개 다 해서 남원이 안 돼. 1-2장. 다음 구석에actic. 바로 구석을 다 늘면 돼. 아까 열어보겠다는 전화에서는 2개 다 해서 남원이 안되고 안녕히 계세요 저기 야외 테라스 있는 카페 가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이고 아 좋다 바람 너무 좋은데? 바람도 불고 저기 그...북북이 혹시 안 터지나요? 저 친구랑 같이 할 수 있는데 바람도 선선히 잘 불고 다 좋은데 뭔가 마음이... 밀가루 뿌리러 오시겠다고요? 뭐든 좋으니까 와주시면 안 돼요? 근데 그건 또 그것단의 레전드가 나올 것 같네요 슈투부각 제목 심심한 덕뚱 쟤 진짜 심그럽게 생겼어 쟤 뭐야? 아니 목이... 목에 털이... 아니 그니까 목이 엄청 얇은데 머리 부분에 사람 머리카락처럼 털이 자라있어 그리고... 에? 에? 에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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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같은 날씨에 거의 여름도 다 돼가고 저는 어느새 25살이 되어있네요 왜? 에잏 에잏 에라이 에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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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웃지 않고 뛰면 웃기겠다 에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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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 brig이네 będę 빽 TS 으으으으윽 으으윽 아하 2, 3, 4, 7 코인노래방 코인노래방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? 노래준비 되셨나요? 네 좋아요 코인노래방 코인노래방 콜라 콜라